아, 알 것 같은데. 아, 어떡해. 잠깐만. 나 저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? 익숙해, 익숙해. 아, 잠깐만! 알려줘도 돼, 저. 안 되지, 안 되지. 안 돼. 알려주면 안 돼? 투! 투! 투 했잖아. 투피엠. 여러분. 뭐야? 집중. 집중! 내 절친이다. 내 절친이야. 내 절친이야. 내 절친이야. 내 절친이야. 뭐해요? 누다 닮은 내절친 내절친 야 이거 엄지하세요 내절친인데 왜 이렇게 빼서 봐 아 힘들어 내절친이 아니에요 여러분 쌌나를 왕입니다 아니 달아봐 내절친이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뭐야 왜 낯같이 해 내절친은 오영이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와 진짜 대박 여름에 빠질 수 없는 게 신나는 음악 음악 잠깐만 노래 맞히는 거다 이거 아 그랬으면 좋겠다 가사를 보고 아 이거 우재가 잘하는 건데 제목을 맞히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오 재밌겠다 원래 재밌겠어요 아 이거 우재가 잘하는 건데 아 우재 진짜 잘하는데 가사를 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 9를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1초만에 맞혔거든요 오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맞히실 수 있어요 네 둘 중에 한 명만 홍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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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율시대 파티 우기욱이 선율시대 파티 우기욱이 어 뭐야 우기욱이 우기욱이 아 뭐야 트와이스의 댄서 라이더웨이 아 맞네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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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와 정답 와 춤춰야 돼 춤춰야 돼 춤춰야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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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와 와 나 이거 이때 곡인데 아 나 미안한데 좀 미안한데 오빠 잠깐 빠져 있으면 안 돼요? 아니 다음 문제 한 번만 기회 줘봐 아 그러면 다음 문제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 문제는 친구분들만 한 번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미안해요 진짜?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친구들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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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잠깐만 나 저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? 익숙해 익숙해 매아리 아 나 정답 알았다 우기우기 안 돼 친구들이 하는 거야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안 돼 아이스해 가 있어 나가 있어 나 저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? 익숙해 익숙해 아 잠깐만 알려줘도 돼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안 돼 기가가 기가가 아 아 아 우기우기 우기우기 기가가 아 아 나 이거 엄청 했는데 나 이거 엄청 해서 썼어 2PM 어? 2PM? 네가 밉다? 네가 밉다? 아 아니 그러면은 얘기하지 마 아니고요 하지 마 자 아니 얘기하지 마 아니 얘기하지 마 황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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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이가 먼저 했어요 2PM 2PM에 아닙니다 황글이 황글이 하트 비트 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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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맞혔다 황 황 황 황 투 투 비 나이스 정답 여기까지! 세븐 우와 누나! 내가 이거 엄청 따라 했는데?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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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고 넓은 밤하늘 수많은 별들처럼 누구야? 누구야? 불러줘도 모르겠다! 손을 잡고 즐겁게 해! 행복이 돼! 불러줘! 하이! 영원한 친구! 영원한 친구 가수는! 땡! 시간 지났습니다! 나 알아! 이거 알아! 영원한 친구 가수는! 아! 무슨 노래 하나도 몰라 1세대 2세대 우리 때까지 나는 정작은 아니야? 응? 영원한 친구 아니야? 해볼까? 일단 투! 투! 남이 영원한 친구! 정답! 정답!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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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춤이나 추고 놀자! 뭘 맞추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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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! 어! 투! 투! 차태현 I love you! 정답! 차태현 I love you! 정답! 야 앞서 간다 너네! 아니 근데 외국에서 오래 사신 거 아니세요? 네 필리핀에서 한인 비디오 가게 가서 아! 일주일에 10개씩 빌려봤어요! 늘어날 때까지 봤어요! 와 나 알아! 또? 강산에 넌 할 수 있어! 맞나 봐! 아닙니다! 어! 아닙니다! 내가 힘들던 그 모든 기억에... 아니구나! 살짝만 힌트 주시면 안 돼요? 도입부가 발라드로 시작해요! 발라드 곡이 아닌데... 아! 그런 거 있어! 약간 다비치의 파리파리 같은 느낌이야! 나 그 생각하고 있어! 그런 느낌? 그룹의 노래인데 어? 훈성입니다! 훈성? 훈성? 훈성! 우기우기! 우기우기!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!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! 아니야! 아니야! 아닙니다! 샵 아니야? 샵 아니야? 훈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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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성이에요! 투! 발라드로 시작한다! 룰라의 3,4! 와아! 와! 형! 정답! 와아! 정답! 정답! 와아! 와! 아, 진짜? 아, 이거 진짜? 안, 됐어!